왜 이렇게 잘생겼지? 그러게, 경도에? 지신들이 우리를 보고 잘하면 어떡해? 네, 저희가 형님 진짜 많이 더웠어요 저희가 지금부터 콘지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봐야 돼, 여기가 여기는 3대 명소예요 불가사의한 장소 뭐가 있을지 몰라 약간 무섭다 완전 꺼끄면서 하늘 수인데?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약간 좀 하늘도 하늘이 좀 이상해 근데 우리 3명이서 들어갔는데도 2명이서 나오거나 4명이서 나오고 그러지 맙시다 오케이 4명이서 나오고 항상 3명으로 같이 곁에 있어요 우리는 팀이니까 저희의 공지함 여기 스키장 이게 해건물이에요, 다 다 이제 못 쓰죠 이거는 진짜 티에 이게 진짜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와 와보신 분들 말로는 여기 귀신이 진짜 많대요 진짜 여기에 근데 사실 폐호텔이잖아요 근데 사실 아직 좀 밝아서 안 무서울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많이 들었던 곳이잖아요 귀신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기는 귀신이 없는 게 더 이상할 정도로 저거 뭐야 저거 귀신이 없는 게 더 이상해 저기에 잠깐만요 여기 뭐하는데야? 뭐 아니면 여기는 뭐 무슨 우와 지금 갑자기 작동되면 진짜 무섭겠다 저기 안에 누구 있는데? 없어요 어떻게 알았어? 원래 없어요 아니 여기 진짜 오 저거 뭐야 진짜 너무 무섭다 여기는 그냥 혼자 온다고 생각하면 진짜 근데 진짜 보기가 무서워 뭔가 있을 것 같아 와우 진짜 아리드? 이거 만약에 그 뭐였죠? 엔터키? 엔터키에 나오면 엔지문도 여기 오시면 돼요 이거 진짜 안돼요 카메라에 잡힐 수 있어 여기요 오지 마세요 소리를 잘 들어봅시다 자 일단 도착을 했고요 우와 저기 뭐가 있네 여기 뭐가 많네 이게 여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 플라엄 듀스박스를 여기다 놓고 할게요 없어지면 누구 마셔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빨리 들어가주세요 와 아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되게 빈 오잉 조심해요 여기 아 근데 연락 무섭지 않은데? 뭔 소리야 와 이런거 하지마 잠깐 잠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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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잠깐만 이거만 보자 야 나 거짓말 안 치고 여기서 뭔가 줄이 있었네 목소리 떨린다 진짜 목소리 떨려 진짜 목소리 떨려 진짜 어두운데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신발 끈 아 잠깐만 같이 가요 같이 가요 형 같이 가요 같이 가요 형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저 비즈니스는 또 뭔가 해야 되니까 헬로우 헬로우 같이 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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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시 저 뭐야 뭐야 잠깐만 저 크림 저 크림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도와주세요 이건 먼저 가주세요 진짜 아 이건 먼저 가져야 돼요 저희로 찍어주세요 들어가는 모습을 찍어야 돼 들어가는 빨리 아니 빨리 카메라 있잖아요 이거 저희가 지금 좀 깊숙이 어 잠깐만 동물 발자국이다 동물 발자국이다 어 그럼 이거 새 발자국인가 그러네 여기 저기도 들어가 진짜 너무 무서워 여기 쥐가 올 수도 있는데 어? 쥐? 쥐가 전 제일 무서워 이 세상에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진짜 높다 와 대박이다 어 어 어 다음번에 어 네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으악 하지 마세요 이런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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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볼까요 가보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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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무너지기이지 않겠죠? 여기 발달 하하하하 우아 저기 사람 있네 은근히 여기 사는 사람이 있나봐 다시 돌아가고 싶다 오, 어지러운데? 여기 무슨 기분이 아니야? 그, 약간 조심 보면 소름 돋는 것 같나? 그러니까 소름 돋는 거야? 우와 이거 좀 가까이서 찍어주세요 여기 흔적을 뭐가 있을지 모르.. 뭐야, 갈정! 발전! 발전! 진짜!